자,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 선생입니다. 2019학년도 강민웅 모의고사 특난도 시즌1 오리엔테이션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년간 연중 모의고사가 계속 제작이 되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난도 모의고사에 이어서 이제 특난도 모의고사 시즌1이 오픈이 되는데요. 이 특난도 모의고사의 특징 그리고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특난도 시즌1은 3회의 실전 모의고사로 구성이 돼요. 앞으로 나오는 것도 계속 모의고사 형태로 20문항식 회차별로 구성이 되는데 횟수가 좀 달라요. 시즌1이 3회가 일단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시즌2가 이제 9월 정도 오픈이 되는데요. 9평 이후에 오픈이 될 텐데 약 8회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즌3, 시즌3는 이제 10월 달에 수능을 바로 코앞에 놔두고 한 6회 정도가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특난도 모의고사 시즌1, 2, 3로 구성이 됩니다. 중난도는 1과 2 이렇게 시즌1과 시즌2로 구성이 되고요.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쉬운 모의고사는 아니고요. 난이도가 좀 높은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수능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이 좀 하드하게 연습할 수 있는 모의고사가 바로 이 특난도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성격을 좀 잘 알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수강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또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시즌1이 무료로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제작하면 교재 자체가 나오게 되면 무료로 배포를 할 수가 없어 쫙쫙 배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파일로 오픈이 될 텐데 파일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교재가 다 나오기 직전에 무료 배포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교재 수준으로 퀄리티가 있게 여러분들께 배포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강의를 물론 듣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미리 좀 볼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즌1, 1회, 2회, 3회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개가 될 겁니다. 공지사항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특난도 모의고사는 중난도 모의고사도 좀 어렵잖아요. 그거보다 약간 어렵게 구성이 되는데 사실 난이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중난도하고 특난도가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난도가 원래 그 수능이랑 비슷한 난이도 정도로 일단 기획을 했는데 처음에는 기획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앞쪽에 첫 페이지를 거의 그냥 병풍 문제로 채워야 돼요. 병풍 문제가 뭔지 알지? 그냥 채우는 거야. 너무 쉬운 문제들로 채워버려서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학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는 그런 것들로 좀 채워지게 되는데 그것을 제가 조금 싫었어요. 여러분의 모의고사를 보면서 조금 더 얻어갈 게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병풍 문항으로 구성되는 주제들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구성을 하다 보니 중난도도 난이도가 비교적 있었는데 특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하려고는 했지만 여러분이 체감할 때는 중난도와 특난도가 크게 체감 난이도가 다르지는 않을 거야. 둘 다 어려울 거야. 여튼 특난도는 1등급 예상 컷은 30대 후반으로 봐요. 30대 후반. 일반적으로 40대 초중반이 1컷인데 30대 중후반을 1컷으로 보게 모의고사를 제작했기 때문에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려울 텐데 매년 해보게 되면 수업을 현장에서 진행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초기에는 좀 힘들다가 수능이 임박했을 때 상위권 학생들이 30분 안에 40점 이상, 45점까지도 획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실력 향상이 있다면 이런 시간이 부족한 강력한 시간 분배 모의고사조차도 30분 내에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를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여러분의 실력이 조금 어느 수준에 올라가지 않으면 시간 안에 풀 수가 없기 때문에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초반에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실력을 늘리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안구성은 수능과 똑같습니다. 수능과 동일한 문안구성 일반적으로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이 6, 5, 4, 5로 구성이 되는데 난이도는 높을지언정 반드시 그 구성을 지켰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실전 모의고사라는 것은 실전, 실전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전범위가 나와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최상위권으로 갈수록 킬러 문제는 안 틀리고 앞쪽에 있는 비주류 문제에서 실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자체는 수능 문안구성과 똑같고 거기서도 어렵게 나올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어렵게 구성을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6, 5, 4, 5로 되어 있고 난이도는 높고 시간은 부족하다. 다만 이 시간 부족은요. 극상권으로 가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이 정도로 어렵게 내도요. 30분 안에 문제를 해결해 냅니다. 일반적으로 1등급 엔트리 정도까지가 시간이 많이 부족할 거고 1등급 엔트리가 아닌 상위 1%, 2% 이내에 물리학습자들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특징 조금 더 정리를 좀 해봤어요. 시간 부위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서 1등급 엔트리까지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질문 게시판에 내가 작년에, 재수생인데 작년에 47점이 나왔는데 이 모의고사를 시간 안에 풀 수가 없다. 40분으로 잡고 해도 못 푸는 문제가 생긴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수능이 임박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여지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충분히 여러분들 30분 내에 40점 이상 맞출 수 있습니다. 맞출 수 있어요. 예. 자, 테스트 후에 학습할 수 있는 문항수를 최대한 배치했어. 한 번 본 다음에 뭐야 이거 쓰레기네. 이런 모의고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풍 문항들을 제거했는데 병풍 문항의 주제들을 다 없앴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제들은 남겨뒀어. 그러나 그 수준을 병풍이 뭔지 알지? 들러리, 들러리. 뒤에서 그냥 자리 차지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빼고 그런 애들이 난이도를 좀 높여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비주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비주류 문제가 여러분들이 또 결국 수능을 보고 나면 킬러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 정답률로 따져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모든 문제는 연구소에서 제작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강민웅 물리연구소에서 제작한 문제들로만 100% 채워져 있다. 알겠죠? 물론 EBS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EBS 변형한 문제들이 들어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수능특강이나 수능완성 이런 것들을 변형한 모의고사들을 선생님들이 좀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그림을 갖다 쓰고 문제만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 없습니다. 알겠죠? 그런 수준으로 변형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변형은 한 개도 없어요.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EBS 문제들 그런 것들만 골라서 그런 것들을 새롭게 재해석해서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분명히 반영이 되어 있으나 새로운 문제를 보는 것 같은 수능이 바로 그런 거 아니야. EBS 문제가 반영이 됐지만 여러분들은 새롭게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런 수준으로 생산해냈습니다. 알겠죠? 단순 변형이 아니다. 신유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업할 때 개념 때부터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건 기출된 유형이 아니다. 그렇지만 잘 반하라 이런 것들 제 강의 들으면서 제가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올해 내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재수생들 삼수생들 보시면 알겠지만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게 나올 것이다. 올해는 이게 나올 것만 같다. 이런 식으로 제가 예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작을 해서 신유형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알겠죠? 그런 신유형 문제들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다. 고난도 주제 킬러 고난도 주제는 일반적으로 뉴턴역학 뉴턴역학은 기본적으로 가장 어려운 킬러 문항이 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준킬러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요즘에는 돌림임 난이도가 약간 낮아지고 있고 부력 난이도가 확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트렌드 최근 극최근 트렌드인데요. 그런 것들을 맞춰서 부력의 난이도를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을 했고 돌림임도 기본 이상의 난이도는 유지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알겠죠? 2018학년도에 돌림임이 너무 쉽게 출제가 되었죠. 그렇죠? 예. 최근에는 돌림임이 좀 쉬워지고 이미 사실 5년 동안 나올 때 나온 문제들을 보게 되면 돌림 문제가 어려울 것들이 대단히 많이 나올 만큼 나왔어. 여기서 더 어렵게 내려면 계산이 더러워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평가원은 절대 그런 식으로 고난도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계산이 어렵지 않으면서도 앞으로 또 돌림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대응할 수 있는 문제들이 포함이 되었고요. 늘 고난도는 아니지만 고난도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이 있어. 예를 들면 뭐 합성자 기장 문제 같은 거 작년에 10월 교육청 문제에 합성자 기장이 19번인가 이 뒤쪽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4페이지에 바로 합성자 기장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고난도로 출제가 되었었죠. 제가 중단도 모의고사에 변형해서 넣어드렸었습니다. 아주 어려웠죠. 그런 합성자 기장 문제 또는 전자기 유도 문제 그리고 EBS 같은 거 보게 되면 이번에 광전효과인데 그래프로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 변형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그 그림들을 다시 재해석해서 새로운 문제로 구성을 해서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좀 스포일러가 되어버리네요. 이거 모의고사인데 죄송합니다. 더 그런 얘기 안 할게요. 상세한 얘기는 여튼 고난도 가능 주제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제가 선별을 잘 해서 문제 모의고사 회차마다 배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출제되는 고난도 주제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고난 주제가 공존하는 모의고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특난도 모의고사의 특징이 되겠고요. 자, 이 특난도 모의고사를 테스트를 치는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대상을 본다면요. 좀 알아놔. 중요한 건데요. 이 모의고사를 누가 풀어야 하는가. 대상은 당연히 수능 응시자예요. 그렇죠? 수능을 응시하는 응시자인데 이게 연중 오픈이 되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시기에 이 문제를 대해야 될지 좀 모르는 경우가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시기가 되었든 개념 학습이 완료가 돼야 돼. 개념이 완료가 돼야 되고요. 완료.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완료는 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기출풀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출풀이가 완료. 기출풀이도 완료가 되어 있어야 돼.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 완벽한 게 아니라 기출 문제들을 한 번 쭉 풀고 안 되는 것들을 잘 선별해 놓고 이 정도 수준만 돼도 돼요. 알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좀 복습을 한 후에 이 모의고사를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기초도 안 돼 있는데 일단 일단 모의고사부터 풀어제끼자 라고 했을 때 풀 수 없는 모의고사입니다. 알겠죠? 안 풀려 안 풀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알겠습니까? 그럴 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이후에 물론 뭐 여러분들이 고난도 주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연습을 좀 한 다음에 본다면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최상위권학 같은 경우는요. 연중 계속 모의고사전 6평전 9평전 이렇게 활용을 물론 뭐 당연히 중요한 거는 수능 전이겠죠. 활용하셔도 되겠고 그런 게 아니다. 내가 항상 조금 물리가 좀 약하다 이럴 경우에는 최대한 연중 나오긴 하지만 하반기로 좀 몰아서 8월달 이후부터 8월 이후부터 또는 뭐 9평 이후에 몰아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응시를 해 주셔도 됩니다. 알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제작을 할 때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실력이 수능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갔을 때도 의미가 있는 모의고사. 알겠죠? 그걸 지향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 모의고사에 대한 어떤 지향점이 있어. 그래서 수능 임박했을 때 풀어도 의미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난이도는 높아지되 계산이 복잡해지면 안 된다. 수능은 절대로 고난도 문제도 계산이 더러운 것들을 출제하고 있지 않죠. 다만 생각은 깊이 해야 되는 문제들은 있습니다. 깊이 깊이. 그렇죠? 한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아 이게 무슨 문제지. 근데 생각이 되고 이게 어떤 문제인지 해석이 되었을 때 해법이 떠올랐을 때 순식간에 풀리는. 이런 형태의 문제. 그래서 저희 뭐 강민흥 물리연구소의 문제 제작 모토 들어봤죠? 생각은 깊게 계산은 간결하게. 이걸 모토로 해서 문제가 제작되었어요. 사고력 문제들은 분명히 계산을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알겠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자 여튼 수능 응시자들 중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면 좀 시기를 여러분들이 잘 조절을 해서 나의 수준에 좀 맞을 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푼 후에 반드시 푸는 행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풀고 나서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문제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PDF 파일로 제공이 되는 무료 모의고사야 지금 무료 배포를 하고 있는 모의고사 사실 뭐 무료로 기획된 건 아니었는데 임박했을 때 무료 배포가 결정이 되었고요. 출력을 할 때 이게 A3로 출력을 해주시기를 좀 A3로 출력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A3랑 B4의 사이 정도의 사이즈거든요. 이게 수능 문제가 그 사이즈가 특이한 사이즈인데 그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이게 편집이 된 거라서 그림이 좀 작아 그래서 A4로 여러분이 출력을 해서 보게 되면 문제 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은 A4밖에 출력이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A3로 출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모르겠다. A3 출력되는 출력되는 프린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좀 많진 않을 것 같은데 여튼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A3 출력을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죠? A4에 맞게 나오는 게 아니야. 편집본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그래서 A3 출력을 해서 봐주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없다면 A4로 해야 돼. A4로 해도 여러분 풀 수 있을까? 너 여러분들 눈이 좋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출력을 해서 본 다음에 꼭 공부를 꼭 해주시고요. 일부 중아위권 학생들이 막판에 갔을 때 이 문제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시간 분배가 안 될 수 있어. 왜냐하면 수능보다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막판 갔을 때 2등급만 맞자 3등급만 맞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수준이라고 한다면 아, 이거는 이제 최후의 수단인데요. 문제들 하나하나가 상당히 정성이 들어가 있고 많은 고민이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시간 분배 연습을 할 수 없다면 문제집 풀듯이라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실력 향상을 위해서 문제집 풀듯이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풀어나가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까? 처음 시작 기획 의도부터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서 구성을 한 모의고사니까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 PDF 파일을 여러분이 받을 때는 정답이 제공이 되고요. 정답이 제공이 되고 강의 자체는 무료가 아닙니다. 강의는 무료가 아니야. 그건 뭐 어쩔 수가 없고요. 강의 자체는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해설지는 제공을 하진 않지만 강의 자체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 강의 전체를 무료로 하는 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힘들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본 강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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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